누나, 라면 먹고 갈래요? 너와 나 사이를 잇다 아 혹시 운동 다니는 곳 있으세요? 어디서 할지 찾고 있었거든요 크리티 알아봐드릴까? 자, 다 됐어요 이 시간에 연락이 많이 오네요 라면 끓이시는 동안 숨고로 이 근처 PT 고수님께 요청서 보내뒀거든요 아, 글쎄요? 근데 이건 뭐예요? 숨은 고수? 음, 고수 되게 많다 아, 이 고수분은 후기도 많고 사진도 있네요 좋네요 숨고요, 숨고 너와 나, 우리와 고수 사이에는 숨고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, 순식간에 연결 숨고 숨고가 못 받았을 텐데 이제 손으로 날아가 대비해 잠시 휴대기 잠시 휴대기